독일 프랑크프루트 대학교의 한 강의실 안, 한 외국인 학생이 강단위에 중국인 교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강의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은 그 장면을 촬영하며 중국인 교수를 향해 동시에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곳 강의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프랑크프루트에서 기계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데니스라고 합니다. 저는 특히나 군사무기와 관련된 기계공학이나 전공지식에 관심이 많은 편이라 나중에 최종적인 취업의 목표로 이와 관련된 기업을 가는 것으로 목표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 저는 단 하나의 사건 때문에 제 꿈 자체의 노선을 완전히 바꾸고 말았습니다. 최근 저와 관련된 군사무기 기계공학을 다루던 친구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주제가 꽤 흥미로운 주제로 떠올랐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최근 저희 대학생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선진국 여행국가였던 것은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부유한 생활을 여행 중에도 매우 평범하게 누릴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소식이 들려오자 저희 동기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하면 미국과 동등한 군사순위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들이 매우 많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국은 현재 차세대 디지털 산업이나 기술과 관련해서도 최선도를 달리고 있었고 심지어 전문적인 군사기계 기술이나 그러한 무기를 오차범위 없이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공정률은 미국조차 가지지 못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얼마 전 저와 동기들은 한 중국인 교수의 외부 강의를 접했다가 크게 분노하는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 중국인 교수는 강의가 시작되자마자 원래 강의 주제였던 독일의 군사무기 국방비와 관련된 주제를 벗어나 뜬금없이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돈조차 가지지 못한 나라라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한국의 핵무장 관련 뉴스는 전부 한국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는 보여주기식 토픽이라는 발언을 표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교수는 한국은 국가 자체가 가난해서 중국 국방부의 각종 군사무기를 빚을 내서 구매하고 있는데 미국이 원하는 핵무장을 한국이 도대체 어떻게 하겠냐면서 코웃음을 치며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는 폄하 발언을 했고 그러한 와중 거짓된 자료를 끼워 넣어 마치 정말 한국이 가난한 국가인 것처럼 보이게 주장했는데요. 지금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가 학생들 사이에서 중요 이슈거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로 시간 낭비입니다. 오늘 주제는 독일의 국방비 예산과 관련된 문제이지만 우리는 지금 한국의 황당한 이미지 메이킹에 대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한국의 핵무장을 제안하며 사실상 한국이 독립적인 국방력을 가지기를 주장하고 있죠. 물론 한국의 국방 예산을 지원하던 미국으로서는 당연한 제안이겠지만 한국은 애초부터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예산 수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한국을 단 한 번이라도 방문했던 사람들이 있나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있을 만큼 부유 국가라는 증거가 있나요? 한국은 지금까지 오로지 중국 정부에게 모든 것을 지원받으며 기생해왔던 국가입니다. 이런 나라가 핵무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죠. 미국은 그저 미국에 빌붙고 있던 한국을 제거시키기 위해 이러한 제안을 한 것뿐이고 한국이 핵무장이 가능하냐는 논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이 정말 핵무장이 가능했다면 처음부터 미국의 규제와 상관없이 독자적인 핵무장 기술을 개발해서 자신들의 국방 위상을 높였겠죠. 한국은 국민들이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다닐 돈조차 없어서 무인 자전거 사업이 발전한 나라인데 어떻게 이런 나라가 핵무장을 할 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곳의 군사무기 전공 학생들도 똑똑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완전한 빈곤 국가이고 처음부터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은커녕 돈 자체가 없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심지어 중국은 지금까지 이런 가난한 한국에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지원과 예산을 쏟아부으면서 한국의 경제성장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은 중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비호감이라며 황당한 발언의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들이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조차 정부에서 거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해 그들의 국민들인 한국인은 어떤가요? 그들은 중국인 관광객이 한국에 찾아오기라도 하면 이상한 열등감 때문인지 중국인들을 멀리하며 말조차 걸지 않고 있죠. 돈이 없어서 국가지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부유한 국가의 국민인 중국인을 무시한다는 것 자체가 기괴한 한국인들의 모습입니다. 심지어 지금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에서도 한국은 갑자기 자신들이 핵무장을 하면 중국의 국방순위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라는 기괴한 주장도 하고 있죠. 아니 처음부터 핵을 보유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자본력이 없는데 어떻게 핵무장이 가능한가요? 절대 불가능한 거짓의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미국의 주장은 어차피 볼 필요도 없이 한국을 옹호하는 쪽이고 중요한 건 미국이 흘러가듯이 얘기한 단 하나의 문장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원래부터 핵무장 기술이 가능했던 부유 국가인 것처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한국의 어처구니 없는 태도죠. 한국이 정말 부유한 국가였다면 지금 중국 정부에게 지원받았던 예산을 갚아야 먼저 아닙니까? 한국인들은 그렇게나 예의를 중요시한다고 하던데 핵무장을 하기 전에 중국 정부의 돈을 갚아야 사람으로서의 예의를 지키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이나 중국에게 또 돈을 빌려서 억지로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국방무기 기술조차 없는 한국이 개발한 핵무기가 정말 효율성이 있을까요? 그런 가난한 빈곤 국가의 핵무기라면 아프리카조차 무서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든 하지 않든 그들이 위대한 나라 우리 중국의 속국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 한국은 차라리 핵무기를 현실화하겠다는 힘을 빼고 중국 정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좋은 선택이라고 봅니다. 이곳에 군사무기 관련 학생들이 있기에 제가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며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 애초부터 핵무기를 가지거나 개발할 수 있는 자본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속보는 전부 이미지 메이킹을 위한 거짓이에요. 중국인 교수는 한국은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할 수 있는 국가 재정상태가 아니라며 마이크까지 써가며 강의장이 떠나가라 막무가내식 강의를 진행했고 당황스러운 그의 모습에 강의실에 있던 저와 같은 학생들은 저 중국 교수는 대체 뭐냐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강의 주제는 독일의 국방의 상과 관련된 주제였는데 중국인 교수는 무려 30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깎아내리는 식의 강의만을 진행했고 강의실의 학생들은 아까운 시간을 허무하게 날려버렸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도무지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나 매우 황당했던 주장은 한국은 어차피 가난에서 핵무장을 하지 못한다는 그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물론 한국인들은 버스나 지하철을 탈 돈이 없어서 국가지원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는 그의 주장이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저는 약 2년 전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지하철이나 버스보다는 서울의 따릉이라는 자전거를 주로 애용했는데 어디를 가나 너무나 저렴한 비용으로 하루 종일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은 오직 한국에서만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가난한 국가라던 중국인 교수의 주장과 달리 도시 자체적으로 자전거 도로가 어디에나 깔려 있어서 편하게 자전거 하나만으로 다닐 수 있는 서울의 교통 인프라는 오히려 재정적으로 부유한 국가가 아니라면 절대 불가능한 자전거 인프라였는데요. 심지어 제가 태어난 독일에서도 아직 자전거 도로라는 것 자체가 잘 개발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상 짧은 거리라도 항상 버스나 지하철을 타거나 길거리 악취를 맡아가며 걸어가야만 했는데 선진국 한국은 자전거 하나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물론 알고 봤더니 한국의 각 대표 도시마다 이러한 무인 자전거 시스템이 지자체 자체적으로 개발되어 있어서 어디를 가나 휴대폰 하나로 탈 수 있을 만큼 부유 국가의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중국인 교수의 한국이 빈곤 국가라는 주장은 거짓말이나 다름이 없었고 최근 많은 나라들을 상대로 탱크와 전투기의 수출은 물론 국방 관련 전술까지 가르쳐주고 있는 한국의 국방력은 이미 핵을 보유하고 있다는 말이 오를 정도로 부유하면서도 최첨단 국방 시스템을 가진 미국과 동등한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계속해서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돈이 없는 국가라며 난리를 치던 중국인 교수가 강의실에 있던 한 학생을 지목하더니 혹시 한국인이면 지금의 이 거짓 사태에 대해 대답을 좀 해보라는 지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목을 당한 학생은 저 또한 처음 보는 한국인 친구였고 그녀는 오늘 처음 외부 강의를 위해 저희 대학교를 방문한 것 같았는데요. 저는 한국 학생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인 학생은 눈빛 하나 변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오히려 중국인 교수의 황당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국방 무기 순위에서 현재 중국보다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중국의 국방력 중 한국을 앞서는 것은 단 하나, 오직 국방병력인 인구 수밖에 없습니다. 즉 당신들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아무런 효율성 없는 병력의 숫자만이 당신들 국방 기술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는 말이죠. 강의 중 저와 같은 한국인 학생을 꽤 잘 짚어내시는 것 보니 이와 비슷한 강의를 하시면서 한국인 학생들을 계속해서 지목해 왔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독일의 무기 개발이나 그에 따른 국방비에 따른 강의 아니었나요? 왜 한국이나 중국도 아닌 제3의 나라인 독일까지 와서 이러한 황당스러운 강의를 진행하시는지 그 이유를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핵무장과 관련된 이슈를 언급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미국의 국방 예측 능력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발언은 국가적 단위로 봤을 때 꽤 힘이 있고 미국이 직접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고 예측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이미 한국이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죠. 미국 자체적으로 직접 해당 주제를 언급한 것에는 이미 최소 5년 전부터 이와 관련된 상황을 준비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즉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자체적인 핵무장 기술을 가지고 있던 것은 물론 이것은 시기적인 문제일 뿐 교수님께서 주장하는 자본부족이나 기술부족은 처음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교수님께서는 한국이 핵무장을 할 수 없다는 거짓 주장을 하시면서 지금 중국의 불리한 국방력의 순위를 바꾸시려는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중국의 국방력과 국가 자체적인 힘은 계속 소멸할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가난했던 시절이 있기는 했고 그때 당시 당신들은 엄청난 인구수를 바탕으로 마치 자신들이 선진국인 것 마냥 모든 나라의 중심인 척을 해왔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죠. 당신이 주장하는 한국의 수준 낮은 국방 기술력과 달리 현재 유럽권처럼 국방 해산에 민감한 국가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한국과 절대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자체적인 개발 전투기나 탱크를 원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 군사 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하고 있는 전술 시뮬레이션의 강의 구매까지 바라보고 있죠. 하지만 중국은 어떤가요?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전 세계적인 고립 상태입니다. 한국말로 쉽게 설명하자면 국가적인 왕따라고 할 수 있죠. 자체적인 기술이 전혀 없는 것은 물론 최근 전 세계의 중점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국방력과 관련해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지금 미국도 자체적인 핵무장을 제한할 정도로 국방력 그 자체만으로 선진국들과 나란히 어깨를 하고 있고 몇몇 부분에서는 이미 한국이 미국을 앞질러 최고 선두를 달리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한국이 가난한 국가이며 돈이 없어서 어차피 핵무장은 하지도 못하고 이것이 전부 이미지 메이킹 작전이라는 거짓 주장을 하는 것인가요? 교수님께서는 혹시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부가적인 예시로 설명하셨던 자전거와 관련된 주제는 한국의 수도인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역 도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들이 자동차를 탈 돈이 없어서 이런 인프라가 유행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대중교통 인프라가 너무 잘 되어 있다 보니 그 여유가 도로 사업으로까지 이어졌고 이제는 서울과 한국의 대도시들처럼 중심 도시들에서는 자전거 도로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보급됐기 때문입니다. 즉 자동차 없이 자전거로 편하게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도시 개발 단계의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말이죠. 중국처럼 자전거 도로도 없이 오직 자갈로만 구성된 국가에서는 절대 꿈도 꿀 수 없는 자전거 인프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시 인프라 최종 단계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가난해서 자전거를 탄다고 주장하시다니 정말 교수가 맞는지 의심스럽네요. 심지어 한국에서는 휴대폰만으로 이러한 자전거를 언제 어디서나 빌릴 수 있고 대여와 반납 또한 휴대폰으로 무인 작업을 통해 곧바로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중국은 어떤가요? 당신들이 그렇게나 자랑하던 휴대폰 QR 사업으로 한국과 같은 무인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지만 단 1개월도 지나지 않아 QR 바코드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중국인들의 개인적인 은행을 해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죠. 그럼 여기서 진짜 가난하면서도 인프라도 없는 빈곤 국가는 바로 누구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수님의 출생국가인 중국입니다. 그리고 몇몇 중국 교수들은 한국의 핵무장과 관련해서 한국이 핵무장을 해도 중국과 국가적인 전쟁을 한다면 무조건 자신들이 이긴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 국방 지식이 전혀 없는 황당한 주장에 불과하죠. 중국 국방력의 최대 학점은 국방 기술과 예산이 부족한 문제도 있겠지만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넓은 땅입니다. 당신들의 수도인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넓은 지역방어 비용이 사용되지만 현재 중국은 너무나 국가적으로 빈곤해서 이러한 지역방어를 할 수 있는 자체의 예산이 없는 것은 물론 국방 기술마저 부족하죠. 심지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군사력을 증강시키면 군사 그 자체적인 힘이 강해져 곧바로 정부 교체 사태가 발생할 것입니다. 당신과 같은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이 점을 빼놓고 국방력에 대한 주제를 논하던데 제일 현실적인 문제를 되짚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한국은 지금 핵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중국의 군사력과는 효율성 자체가 다릅니다. 당신들은 개발하지도 못한 최신 탱크와 전투기는 물론 이미 준비된 핵무장 기술을 가지고도 매우 빨리 실전 투입 단계로 돌입할 수 있죠. 아마 2년도 되지 않아 모든 핵무장을 마칠 것입니다. 중국이 확실한 군사전쟁을 준비하는 기간보다 짧은 시간이죠. 이러한 많은 근거자료가 있는데 한국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실전 투입 단계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과 한국 학생의 반박을 들으면 들을수록 붉어지는 것이 눈으로 보일 정도였죠. 결국 중국인 교수는 단 한 번도 한국 학생의 발언을 반박하지 못했고 심지어 중국 교수 다음 강의 순서를 기다리던 한 외국인 교수는 다음 외부 초청 강의까지 한국이 중국의 속국인 정당한 이유를 가져오지 않으면 외부 초청 강의 명단에서 영구적으로 이름을 배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 교수는 자신의 발언 단 하나로 사방의 적을 만들었던 것이었고 전부 거짓말로 꾸며낸 발언이었기에 그것을 증명할 수단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죠. 심지어 한국 학생은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한국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어플 화면을 강의실 학생들에게 보여주기까지 했고 그것은 한눈에 보더라도 가난한 국민이 억지로 쓰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처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학생의 그러한 증거자료가 없어도 이미 한국이라는 나라는 최근 저희 독일 젊은이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여행 강국 이미지였던 것은 물론 대중교통과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어 독일보다 살기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기에 이미 그 누구도 중국 교수의 말을 믿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중국의 실체를 들은 학생들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국방력이 저 정도로 수준이 낮았던 것이냐며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고 몇몇 강의실 구석에 있던 학생들은 한국처럼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자체가 없으니 교수가 열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강한 발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한국을 그저 깎아내리기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중국 교수의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한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짜증이 몰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중국인 교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교수는 아까 주장과는 달리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은 인정하겠다면서 그렇다면 당연히 한국은 중국의 속국인이 핵무장 관리의 주인은 중국 정부가 아니냐는 헛소리를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인 교수는 마치 귀신이라도 씨인 듯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을 교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뱉기 시작했고 강의실은 순간 웃음바다가 되고 말았죠. 한국이 핵무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무장했는데 그게 중국 정부의 권리라니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교수가 할 소리인가 싶을 정도로 이상한 주장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에 있던 저와 같은 군사무기 전공 학생들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교수는 한국인의 조상에는 중국인이 제일 상위 단계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핵무장을 하고 중국 국방부에 은혜를 갚으라는 기괴한 주장까지 하기 시작했고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직접 나서고 말았는데요. 아까부터 자꾸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를 좀 가지고 와주시겠어요. 또한 한국의 핵무장은 오로지 한국이라는 국가 자체적인 본연의 힘으로 하는 것인데 그러한 요소에 중국이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한국의 핵무장이 두려워서 제발 우리를 봐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중국은 한국의 핵무장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두려움을 표하고 있죠. 만약 중국이 정말 한국보다 선진국이고 국가 경쟁력 자체가 우위였다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저 무시하면 되는데 말이죠. 즉 지금 당신과 같은 중국의 주요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의 핵무장 효율성과 그 압박감을 알고 지금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은 이미 미국의 규제가 있기 전부터 자체적인 핵무장 보관과 실전 투입에 관한 기술은 최고 단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러한 기술을 미국의 규제 범위를 벗어난 탱크와 전투기에 직접 실행하며 전 세계에서 제일 수준이 높은 국방 무기들을 개발해냈죠. 그 증거로는 단순하게 한국의 대형 무기 수출률을 살펴보면 되겠죠. 하지만 중국은 한국이 이토록 놀라운 국가 권력을 올리고 있던 시간에 자신들 스스로 망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빈곤 국가는 바로 중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재 중국의 젊은이들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일 정도로 경제 인프라 자체가 돌아가지 않고 있어요. 당신들보다 선진국인 한국을 깎아내릴 시간에 제발 중국의 경제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나 국방력을 올릴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중국은 지금 핵무장과 관련된 기술 자체도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한국의 기생하고 빌붙는 국가는 바로 당신들 중국입니다. 저는 조곤조곤 이야기하며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 중국 교수에게 다시 한번 반박 의견을 전했고 중국 교수는 방금까지만 해도 큰 소리로 소리를 빽빽 지르더니 제 발언이 끝났을 때에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더군요. 심지어 강의실에 있던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군사력을 이야기하면서 한국의 핵무장 현실화에 대단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물론 몇몇 학생들은 이제 제발 중국인 교수나 학생들은 이런 강의에 참여하지 않게 해달라는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 중국 교수는 한국의 군사력을 부러워했던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부유한 삶 그 자체를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고 그런 그의 모습은 한국인들에게 열등감을 보이는 중국인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날의 사건 이후 저는 진로 방향을 크게 틀어 일단 한국으로 이민을 가보기로 했는데요. 기회와 부유함이 있는 선진국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계획을 정하고 싶었던 저는 지금은 한국으로의 단기여행을 준비하며 새롭게 등록을 할 교환학생학교도 이미 정한 상태입니다. 중국인들의 거짓 발언을 통해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추후 10년만 지나도 자체적인 핵무장으로 크게 위상이 오를 한국은 분명하고도 확실한 미래이니까요.